일반적으로 면접에서 기업 분석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쌓아왔던 게 어떤 거든지 기업 분석만 잘해도 한두 단계 정도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업 분석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취업조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한 10년 약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현직에 있고 경영기획팀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컨설팅은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비슷한 정도로 취업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만 기업 분석을 주로 많이 제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 스크립트까지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나서 기업 분석을 적용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 사실 기업 분석한 걸 제대로 면접에 반영하기는 힘들어요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어떤 면접은 인성에서 끝나기도 하죠 인성만 면접만 하고 해서 끝나기도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어서 기업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원자한테 되게 큰 메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엣지 있는 답변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만 들어서는 그 엣지 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다 못 담아낼 수도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에는 엣지 있는 답변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말해보라 이 질문 자체는 사실 2차 면접에서는 거의 단골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그리고 마지막 내가 회사한테 하는 질문 이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별다른 스킬을 쓰지 않고 그냥 기업 분석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세계는 대응할 수가 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나오고자 하는 기업 분석 장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과 여러 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기업 개요나 재무제표 뉴스 같은 거를 정리해서 20에서 30페이지 정도 분량 많게는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분량까지 만드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단 목차를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면접 방식의 파악 그 다음에 기업 개요, 직무 개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투입 사업의 내용과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주서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그 다음에 중요수, 스왑 등등등등등 있는데 재무 분석은요 제일 중요한 건 흐름 파악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BS 재무상태표죠 BS 손익계산서, IS를 어떤 거를 보시건 무조건 뿌리셔야 돼요 숫자를 5개년으로 제가 여기 사실 3, 5개년이라고 해놨는데 저는 무조건 5개년으로 뿌리게 해요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5개년으로 팡팡팡 뿌리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다트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실습하면서 하면 재미있는데 오늘 그거는 못해요 관계상 잘 안 보여요 다트가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여러분이 다트의 기업 정보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아니면 주석 쪽을 보시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쟁사 MS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해외 매출, 우리 산업군의 성장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한 다트에 있는 모든 숫자는 전부 5개년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MS도 5개년으로 뿌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5개년으로 뿌리면 어떤 게 보이냐면 흐름이 보이면서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잘 됐다 안 됐다 좋아졌다 나빠지고 있다가 보여요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이 사실은 기업 분석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릴 건데 어찌 됐든 현황 분석이 아니라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정성 측면이나 영업성 내용 등 인사이트를 캐치하는데 5개년을 뿌리자 그리고 유의사항은 연결이랑 별도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체크해라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려워 하시는 분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열사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로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런 걸 더해요 이거를 내 직무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매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별도를 외워갈지 연결을 외워갈지 무슨 얘기냐면 OO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OO인가 하는 중공업 회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OO 투어라는 여행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OO 푸드의 연결 매출을 잡으면 우리가 식품이 아니고 식품이랑 식품 유통 그 다음에 식자재 보통 이제 OO 식자재 하는 회사거든요 식자재나 급식하는 회사인데 급식 식자재가 아니고 중공업이랑 여행 매출까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OO 푸드에 영업으로 갔어 근데 영업이면 어차피 식자재 영업 아니면 급식 영업일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중공업 잡힌 걸 봐요 그죠? 그럼 별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근데 내가 재무거나 기획이야 나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당연히 연결로 가져가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걸 선택하기 힘들 때 뭐 별도의 연결이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단순해요 그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매출액을 말하실 때 연결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별도 기준으로 얼마입니다 이러면 그거 한마디 하면 재무제표 그냥 기본적인 깜량이냐 없냐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딱 들어오면 아 매출액은 4527억 이렇게 딱 기계처럼 이어서 딱딱딱딱 말하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연결 기준으로 얼마 별도 기준으로 얼마 항상 그거를 입에 달으셔야 보시고 달고 말하셔야 이제 기본적으로 딱 그 매출액을 말하자마자 재무제표 볼 줄은 아는군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아 이거는 너무 말이 길어져서 여기서는 되게 짧게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직도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경력 이직도 많이 건드리고 있는데 이 신입사원들 기업 분석하는 건 달라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면접을 되게 수월하게 봤던 면접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회사의 입장에서 내가 그 상대방이 가려운 것을 말할 때 잘 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어떻게 돈 버는지 구조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가 상대방의 고민이 뭘까를 알은 거예요 사실 기업 분석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의 고민이 뭘지를 알고 내 직무에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기업 분석에서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산업군이 어떻게 돈 버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민을 알아요 땡땡 건설은 부채 비율이 81% 수준입니다 동종업계 경제사들은 부채 비율이 130%에서 230% 수준으로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기서 제가 가볍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예상하고 만든 거고 실제로도 그 예측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서 수월하게 풀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숨겨놓은 게 뭐였냐면 경쟁사예요 경쟁사 왜냐하면 건설사가 우리나라의 1군 건설사만 400개에서 500개 되고 2군 건설사까지 합치고 2군 3군 나누는 건 종합건설사 아니냐 이거긴 한데 어쨌든 2군 3군까지 합치면 수천 개예요 하도급 업체까지 합치면 그런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동종업계 경쟁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어떻게 구했냐예요 왜냐? 우리는 동종업계라는 걸 구할 수가 없거든 건설사를 어떻게 구해요? 그죠? 그런데 당연히 이 130이랑 230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으면 우리가 예상을 하고 만든 거일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당시에 도급 순위가 26위 정도 됐어요 건설사 도급 순위가 26위 정도 됐는데 그걸 차지하고 이 회사는 사실은 좀 분할해 가지고 좀 원래 그래야지 좀 수주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분할해 가지고 있는 데라 다 합치면 한 16위, 7위 정도 되는 레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제가 이거 만들 때 생각했던 게 딱 한 ±6 정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위서부터 25위에서 30위 정도까지 전부 동종업계 경쟁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어떻게 했냐? 비율 정리해봐라 이렇게 했죠 물론 이런 학급인 일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면접자가 달아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딱 만들어 오는데 쭉 보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좋다 이거다 그다음에 5개년도 펼쳐보라고 했는데 차마 제가 5개년도 30개 되는 회사를 다 펼쳐보라고 말을 못하고 이것만 펼쳐봐 했는데 펼쳐보니까 부채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 안정적인 경영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을 받았죠 동종업계 경영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거 했죠 했더니 음... 기분은 나는 사람이군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사실 이때 시점이 2018년 정도였어요 이거 한 시점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요즘에야 뭐...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부동산 부동산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뭐 너무 힘든 이 와중에 지금이야 부동산 규제 이런 얘기해도 뭐 놀라울 게 없는데 당시에 2018년도에는요 부동산 규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강해질 것 같다는 움직임이 있었지 근데 당연히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 주택이 먼저 쪼여요 그러면 주택 위주로 한 이 회사는 당연히 위험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지금 안정적인 경영을 하면서 택지 같은 거 함부로 분양받지 않고 부채비율을 끌어먹고 있는 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당연히 당연히 그 두 가지 얘기로 이미 엄청나게 먹혔죠 이 친구는 당연히 합격을 했고